자 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국어, 영화같은 국어,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. 자 어느새 이제 100일이 됐네요. 그죠?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네요. 매미들도 아직은 울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직 여름이다. 와 너무 덥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새 이제 우리가 100일이 남았습니다. 앞으로도 시간이 빨리 갈 거예요. 여러가지 얘기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그건 어차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다 여러분들한테 잔소리식으로 하고 있어서 굳이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힘내라고 그냥 응원의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. 봉선화가를 선생님이 수능완성에서 찍으면서 야 봉선화가 이렇게 물이 들었다는데 그 봉선화 물을 들인 게 어떤 느낌일까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봉선화 물을 손에다 들였어요.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. 봉선화 물을 들이고 난 다음에 봉선화에 관련된 얘기를 살펴보니까 사람의 손톱이 다 길어서 이렇게 가는데 10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네요. 선생님 여기에 지금 물 들여놓은 봉선화가 100일간은 가는 거겠죠? 뭐 선생님이 첫사랑이 이루어질 일도 없고 그 선생님이 어차피 100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. 그 다음에 손톱에 물을 들이는 그 이유 자체가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고 난 다음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판을 떠나가지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이 손가락에다가 봉선화 물을 들였습니다.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마음 자세로 그걸 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라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수업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받아서 자기 생활에서 열심히 하고 나중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한번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.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. 이거예요.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티자. 이 말밖에는 진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. 도망가고 싶죠. 그만하고 싶죠. 근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갈 것도 없고 또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할 것도 없어요. 지금 이제의 상황에서는 여태껏 우리가 해왔던 것들 잘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남아있는 기간 또 할 수 있는 것들 다 최선을 다해서 해서 그냥 후회 없이 11월 18일 날 시험 보러 갔을 때 후회 없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.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과인 거고 또 그에 따라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어떤 많은 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. 가장 힘든 건 여러분들이고 또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또 나머지 남아있는 상황 동안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죠. 구멍을 모평도 우리가 볼 거고 또 그 이후에 여러분들 사설 모의고사도 많이 볼 거고 또 이런저런 시험 문제 보면서 와 아직도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이 정도는 됐나? 근데 정말 이거면 되는 걸까? 라는 불안함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 그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또 어떤 날은 또 굉장히 기분도 좋을 수 있고 또 어떤 날은 되게 또 우울해지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감정 변화 되게 많이 겪을 거예요. 잘 버텨줘요. 잘 버텨주고 그리고 이 판 떠날 때 진짜 멋지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도 믿습니다. 끝까지 같이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시고 하소연도 좋고요. 또 응원하다는 말도 좋고요.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하면서 그렇게 우리 잘 버텨 봅시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결과를 마무리하고 나가는 그 순간에 선생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니지.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. 이라고 말하고 갈 때 선생님이 거기서 잘 가 얘들아. 이제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말자. 너네 잘 살아야 돼.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될 겁니다. 그죠? 선생님 손톱에 물들어 놓은 봉숭아가 봉숭아 물이 100일 뒤에 싹 빠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름답게 헐헐 진짜 후련하게 이 판을 떠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잘 될 겁니다.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 잘 버텨주세요.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텨주세요. 잘 할 수 있을 겁니다.